작품마다 광이 나는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, 이광기 씨. 환영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홍금만 안녕하십니까. 제가 한참 이 북을 뒤집어쓰면서 우와! 했던 전설의 고향. 네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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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덜리. 공개 빵 치면 내가 내 표정이 보통 보통 이래. 건강도 괜찮고, 도전도 잘 해내시는 것 같은데 왜 저희 골든타임 시그널을 찾으셨을지가 궁금합니다. 내가 35년 이상을 연기했지만 대화드라마 가면 막내에서 세 번째예요.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제에 의지하게 되고 소화제만 먹고 만성적으로 버티시면요. 이게 사실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네? 아니, 소화제 먹는다고 암으로 연결돼요? 우리가 습관적으로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노폐물이 부패하고 썩으면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. 독소는 시궁상에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정도면 그냥 희한 폭탄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.